생갈비 김치찌개 1인 8000원에 고기를 150g 가까이 넣어주는 어마어마한 바닷물에 방식을 쓰고 있네요. 초당국이에요. 조정한 지 2주 내에 쌀로 즉석소법에서 만든 갓 지은 밥. 아우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넘어갑니다. 1, 2, 3, 4, 5, 6가지의 반찬이 점심 특선 김치찌개에 나오네요. 오 맛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 로타리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홍대 입구역 쪽으로 좀 가면서 저기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인 100% 갈비입니다. 숯불 돼지갈비가 메인 메뉴인데요. 돼지갈비와 오돌갈비 그리고 눈꽃 껍데기를 포함해서 270g이 13,000원. 그냥 거져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생갈비 김치찌개와 즉석소법을 내주는 점심 특선이 있습니다. 2시까지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인용 테이블, 6인용 테이블, 그리고 2인용 테이블을 합쳐서 모두 9개입니다. 아까 바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저는 생갈비 김치찌개를 아직 못 먹어 봤는데요. KBS가 방송국에서 여기 촬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생갈비 김치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치찌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비 김치찌개, 돌기, 조회 드릴게요. 이게 갈비, 이게 쫄깃살, 파를 썰었고요. 두부가 들어갑니다. 구성 좋고, 양 좋고, 가격 좋습니다. 두부하고 파는 무한 리필이고요. 원하시면 더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쫄깃살인데요. 항정살 옆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좋은 특수부위입니다. 김치찌개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끓기 시작하니까 고기 넣어드릴게요. 이게 돼지고기 특수부위에 쫄깃살이고요. 이게 생갈비를 얇게 포를 떠서 나온 담양식갈비고요. 아니 갈비를 저렇게 얇게 포를 뜨고 찌개 끓이면 좀 퍽퍽해지지 않나요? 그렇진 않아요. 얇게 나와서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찌개를 원래 끓일 땐 한 번 바글바글 끓고 나서 한 30초 지나고 나면 중불로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센 물로 끓이면 굉장히 맛이 날카로워지고요. 중불로 끓이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 집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끓고 있으니까 물기를 잘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두부도 넣어드릴게요. 두부는 바닷물 간수를 쓰고 있는 강초당두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네요. 반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반찬이 점심 특성 김치찌개에 나오네요. 무생채가 있고요. 곰에 무슨 떡볶이가 다 있네요. 계란찜. 물김치스러운 김치와 낙지젓입니다. 그리고 김이 있습니다. 다 맛있어 보입니다. 밥이 들어오네요. 숙박 준비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군침이 넘어갑니다. 특히 한국식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밥을 퍼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붓도록 할게요. 밥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도정한지 2주밖에 안 된 쌀의 신선함, 싱싱함이 느껴지는 밥입니다. 밥알의 탄력이 있고요.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설탕의 단맛은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자극적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아하고 귀족적입니다. 이 맛이 받쳐주면서 이 반찬을 같이 먹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아름다운 식사가 되는 것이죠. 치즈게 먹어야 되겠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국물 맛부터 볼게요.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찌개는 아주 신맛이 강할 수도 있는데 이 김치찌개는 신맛이 적당히 강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그 매운 맛이 국물 속에 잘 배어들어서 전혀 가볍지 않고 경박하지 않고 또 옅지 않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사골 육수를 사용한 김치찌개처럼 아주 무거운 건 아니고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요. 감칠맛 좋고요. 매콤함도 좋고요. 정말 저한테 완벽한 김치찌개입니다. 국물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좋네요.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기 진짜 짱이야. 아니 진짜 여러분. 처음 고기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아주 가볍고 수줍은 저항감. 이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가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로 전혀 질기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씹히고 이야 이건 정말 고기 훌륭합니다. 고기 조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갈비, 그죠? 갈리살은 어떤가? 갈비살은 쫄깃살만큼 씹는 질감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질기지 않고요. 잘 구워진 삼겹살에 살코기를 씹는 그런 느낌.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도 있는. 약간 거친 맛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맛입니다.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로서는 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물에 말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счасть고 좋네요. 아, 좋네요. 김치찌개에 국물 들어가니까 맛이 확 살아납니다. 비어있는 갈비와. 네 geld들은 야 coming to my feet Today. 와, 좋네요. 국물에 국물이 들어가니까 맛이 확 살아납니다. Passion 깊이 깊이도 있고. 묘한 단맛도, 기본 좋은 단맛도 있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국물에 잘 젖은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아삭하고 아주 좋습니다. 보통 김치찌개집이나 또는 냉면집에 가면 이런 김치들이 가끔 나오는데 너무 많이 익어서 배추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배추가 막 살아있네요. 그리고 국물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이 있으니까 밥만 해가지고 오징어졋을 조금 올려서 올려서 그냥 먹어도 좋겠습니다. 낙지젖은 이거 국내산이에요? 아니, 강릉에서 오고 있네요. 강릉에서 오고 나서 여기서 조미를 좀 하는 거 있죠? 마늘도 넣고, 화도 넣고 해가지고 오, 맛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낙지젖 있으면 이거 중국산일 것 같아가지고 안 먹고 그러는데 오, 이건 맛있네요. 낙지젖이 맛있네. 정말 좋네요. 낙지젖이 자체가 워낙 맛있어서 밥도 살고 김도 삽니다. 아주 훌륭한. 아, 이 집은 그냥 김치찌개만 맛있는 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찬이 맛있는 종합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인 숭늉까지 맛있으면 이 집의 김치찌개 점심은 완벽합니다. 제가 물에 너무 오래 놔뒀는데요. 그래서 약간 바삭함은 부족하지만 잘 누른 훌륭한 밥입니다. 밥이 좋으니까 누룽지도 좋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숭늉도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집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감탄하고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지금 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파우더룸도 준비되어 있고요. 와, 난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뒤대에, 에어컨에 이 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내리면요. 제가 서울에서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도정한 지 2주 내에 쌀로 즉석소법에서 만든 바로 지은 밥, 갓 지은 밥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의 국물은 좋은 김치를 사용하고 잘 끓여서요. 너무 짜거나 맵거나 너무 식거나 하지 않고 모든 밸런스가 다 맞는 가운데 거기에 맛있는 돼지갈비와 쫄깃살의 육즙이 흘러들어서 아주 훌륭한 국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반찬까지 좋아요. 김치도 맛있고 낙지젓, 아우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지젓과 맛있는 밥을 싸먹을 수 있게 내준 파려로 만든 김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갈비 김치찌개 1인 8,000원에 고기를 150g 가까이 넣어주는 어마어마한 김치찌개 밥과 김치찌개와 반찬과 고기와 다 맛있습니다. 서울 벗어난 경기지역에서 차를 타고 와서라도 먹어볼 만한 그런 김치찌개였습니다. 두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